2. 마트 크레인의 출구 없는 일본 토레바 정품인형 포키 자 여러분들 두번째 도전할 것은 마트 크레인의 출구 없는 일본 토레바 정품인형 포키 인데요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일단 출구통이 다 빠져있고 PP 박스만 이제 쉽게 미끄러져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갖고 지금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 차후가 한번 했었거든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출구통 없는건 없는건데 딱 이거 한마리만 뽑는 일단 지금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몸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 돌아 그렇지 어 어 어 어 아이 출구로 가야지 제자리에서 돌고 있냐 그렇지 쭉 간다 어 어 어 아직 안끝났는데 여기서 못끝내면 뭐한다고 내가 못하는거라고 내가 못하는거라고 너도 끝낼 수 있을거 같아 이거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아니 회전 돌면 안되는데 아 앗 안 돼 오케이 돌지마 돌지마 그렇지 오케이 잘 들었다 이게 가벼운가보네 무게는 오우 오우 1회 남았구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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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횟수 날렸다 아 몸이 출구통에 가까우면 별로 안좋은데 지금 피피박스 때문에 어차피 끌다 놓은 소용이 없을거 같거든요 잘 들어갔다 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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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발만 어 야 아 저 공때매 어 네 원래 뒤집히면서 좋아진 상태 돌아 좋지 오케이 잘 꼈다 갑니까 이게 뭐 토끼야 뭐야 토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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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마이갓 이거 쉽지 않네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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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거무줄이 없어서 다 들긴 드는구나 어 어 에이 뭐야 공이 없어 이게 공이 없어야 좋은거 아니에요? 안 움직여서 어 잘거렸다 잘거렸다 어 이게 결국 랜덤으로 뽑아야되는거 아니야? 어이구야 도로갔다 하는데 어 으 으 으 으 야 점점 더 멀어지지 왜 으 으 으 으 으 세상에 싫은 뽑기는 없구만 으 으 벌써 15,000원 째야 으 으 으 이 집게가 어디로 돌아서 휠지 이게 예상이 안되니까 으 확 돌아 으 으 으 으 그 놈이 지나갔을수도 있겠다 이렇게 못잡을때 들어왔다 들어왔다 왜 들어왔다 꽉 꽉 깨물어 앙 앙 앙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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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덕이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인형 뭐가 맘에 안들어오 마지노선 아닌가 이거 저 pp를 막아놓은게 크구나 잡았는데 점점 더 뒤로 오는데 이놈이 아 왜 또 이리로 오니 랜덤 제발 으악 뽑았다 도맡 넘았다 공 잡아야지 공도 가지 않거든요 잡으면 ㅎㅎㅎㅎㅎㅎ 어디 먹는 볼? 인형부터 덕볶이 힘들어 이게 ㅎㅎㅎㅎ 이거 뽑으면 기네스 올려야돼 어디 먹는 볼? 2만원? 2만원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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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테우사 로피 로피는 이 캐릭터 이름 같고 로피 맞어 이거 로피라고 할건데 토테는 뭐 보세요 우사는 토끼의 우사 같은데 토테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사가 토끼야? 우사기가 토끼거든요 우사기 막간 일본어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재팬이야? 그냥 문화기는 장어 그건 알아 메이드 인 차이나네 메이드 인 차이나네 일본 정부여도 메이드 인 차이나네 그래서 토끼 뽑았고 아 또 어떻게 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? 네 한번 더 해보실게요 아 유혹하시는데? 이게 근데 작기 좀 더 좋겠다 이게 근데 작기 좀 더 좋겠다 이게 차우가 했던 그건가? 그냥? 아 이게 토끼보다 훨씬 이쁜데? 그냥 바꿔달라고 하면 하지마 아 회수 두 번 남았을 때 넣어주셔야지 그러면 두 번 공 잡았는데 두 번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은 한소리에요 이거 택거리? 저기 다리 뒷다리랑 몸이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거 뒤집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회전이 지금 이대로 내려갈 거진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어떻게 도는지 한번 보고요 아 어 오 나쁘지 않다 오 아 근데 얘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딱 봐도 무거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들어 차우가 했을 때 고무줄이 없었나? 영상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오 잘 잡았다 꼈다 꼈다 오 오 이렇게 하면 들리네 오오오 갑니다 아아 이 개가 아닌데 사슴이네? 꽃사슴이다 꽃사슴이다 뭐 내 꽃 알고 있어 예 이름이 노피도 아니네 노피도 아니네 노피도 아니네 노피도 아니네 왼쪽으로 돌아야 돼 아 아 또 오른쪽으로 노네 이게 너무 넓잖아요 이러면 어 끝났네 싸게 나와주는 법이 없지 목하고 저 몸 사이가 안 맞고 있는 거구나 그래 딱 들어가면 랜덤 터진 건가 아까 그게 회전을 좀 주고 오 어 또 왜 글로 노네 어 뒤집어 오 안좋아 돌아 팍 돌아 오케이 아 넓다 오 오오오오 범위가 넓어 가지고 오 오 오 이렇게 된다니까 결국엔 이놈도 랜덤인 것 같은 느낌인데 돼 아니 아니 좀 더 들어 오 아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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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기 못해 오 이게 랜덤이다 이게 랜덤이다 와 아깝게 랜덤 아니었네 그러면 또 2에 남았어 2에 남았는데요 또 공을 잡네요 이렇게 이 피피 안 떨어지나 이거? 안 떨어지네 가볍네 모개장이 전혀 안되있어 얜 이름 뭐야? 그러니까 이름 뭐냐고 읽어줘 쫑스가 일본어를 좀 읽을 줄 압니다 라테라고 생각했는데 라테 얘는 밀키인가 본데 이거 뭐야 큰 글씨 라떼라고 생각해 라떼 그 위에 이거? 이게 라떼라니까? 그 옆에는? 이거 한자잖아 이걸 호지카 작은 사슴이란 뜻인가 봐 이게 이게 작은 사슴이 녹자 캐릭터 이름이 로타? 라떼 라떼 커피인데? 라떼색이라 라떼고 이 이름은 밀키 아 짠게 밀키 랜덤에 랜덤이 좀 그래도 전판보다 좀 싸게 터져져가지고 좀 일찍 나왔네요 그래도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주래동에 있는 뽀바뽀바 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